룩삼님 다른 직업으로 못 올라가는데 주술사로 가능한가요?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룩삼과 함께하는 블리자드 가는 방송인가요? 아니요 아니요 블리자드가 얼마나 패치를 잘했고 밸런스가 잘 맞는지 오늘 주술사로 랭크를 올리면서 블리자드를 증명할 거예요 제가 아니 사람들이 자꾸만 주술사 꾸지다 꾸지다 블리자드 밸런스 패치 왜 이렇게 못하냐 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꼬집어줄게요 주술사로 랭크를 올리면서 오늘은 요렇게 돌려볼게요 요렇게 진화 4세트에다가 반딧불 불토 토템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초반 싸움 그 다음 용사냥꾼으로 저격 그 다음에 어그로를 막을 수 있는 도발 컨트롤을 막을 수 있는 사술 나의 덱을 강하게 해줄 진화 곰팡이 수사까지 분신수와 쓰라래 완벽한 오리한테 샐러드 조합 피해 욕망으로 피니쉬까지 챙겨주는 센스 그 다음 심연의 개수와 징그러운 지하벌레로 최대한의 뒷심까지 이것이 바로 주술사 아아 봐봐요 여기서 2코짜리 푸른 아가미 멀록을 뽑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8코 돌진을 뽑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프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트롤덴에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역사의 한 장면에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의 한 장면에 여러분들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술사로 랭크를 올리면서 블리자드를 증명할 거예요 제가 불자강점기에 저의 태수가 들고 일어나요 이 상황을 이뤄낼 수 있으나 불자강점기야 뭔 불자강점기야 하스스도 가고 있는데 뭔 소리들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지금 왜 블리자드랑 싸우고 있는데 뭘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해봐요 뭘 뭘 해줬으면 죽겠는데 블리자드가 아니 말해봐요 뭘 해줬으면 죽겠는데 그걸 말해봐 뭘 자유를 다 뭘 자유를 주는데 블리자드가 님들한테 자유를 왜 줘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유와 평등이래 다C 개소리들 하는 거야 뭘 노예가 들지 않는데요 뭔 노예인데요 뭔 소리들 하는 거야 불을 왜 켜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면 공부하라고요 모르면 공부하라고요 아니 뭐 개소리들 하는 거야 아니 아이씨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불매운동을 해야 왜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왜 뭘 뭐를 공부하라고요 뭐라고요? 제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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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아 저 관전클 깨야 되는데 도와주실 분 아유 홍보하지 마세요 건포도 vs 비파이 이거 좀 아 자 비파이가 없.. 어어어어어 제잡혀 뭐라고요? 4월 13일 마녀조사장 대구 출시됩니다. 이 시발년들? 아니 시발 진짜 주스닥 개 병신댁인게 아니 이게 다 각자 이렇게 필요하거든요? 서로서로가 보완을 해줬는데 시발 나오지가 않아 드로우카드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개 병신댁이야 이거 미친 미친 아아아아